안녕하세요 이거 어디에 있어요? 밀어보 밀어보 밀어보세요 매우 이쁘다 짜잔 이제 어느정도 꾸며진 트리입니다 여기만 아직 살롱한 데가 조금 많은데 아이들이 장식품 가져와서 예쁘게 꾸며줄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과자가 엄청 많아요 그죠? 달과자도 있고 달고나도 있고 주파춥스 여러가지 가득합니다 500개가 이상 되는데 요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한거구요 그냥 가져갈 순 없고 사랑의 라면들이 만들기라 해서 여기에 라면이 가득 쌓일겁니다 이제 그 라면들은 아이들이 기부를 하고 기부를 하면 요거를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부를 할 예정이구요 기부도 하고 맛있는 과자도 없고 게임도 하고 일석 상조네요 자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은 요걸로 이제 낚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딱 걸렸으면은 조심조심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상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몇개 걸린거야 하나 둘 셋 여섯개 걸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몇개를 뽑아갈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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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